좌표. 북위 36도 21분 47초 동경 127도 23, 06. 북위 36.362999도 동경 127.384897도 36.362999, 127.384897. 1. 정부대전청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사로 189에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 정부청사이다. 본청사는 4개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대한민국의 중앙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 1. 정부대전청사는 1989년 1월 수도권대책실무기획단이 발족되어 1990년 9월 국토의 균형발전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균등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대전광역시 일대의 정부기관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시작된다. 2. 이와 더불어 청단위 행정기능의 집중화로 대민서비스 향상 도모하고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 신축으로 정보와 시대 대비 및 행정효율성의 증대, 구조물의 체계적 배치로 기관의 기능성 극대화 또한 도모하였다. 2. 1991년 6월 설계 공모를 거쳐 1991년 11월 설계 공모작품을 선정하였다. 3. 그 뒤 1993년 9월 대지면적 51만 8,338제곱미터, 연면적 22만 6,500이 제곱미터 기공되어 1997년 12월 중공되었다. 4. 정부대전청사의 입주기관은 총 일부 7,000일 소속기관이다. 4. 원래 8,000일 소속기관 항공기업이었으나 2009년 9월 18일 철도의 날을 맞아 이동에 자리하고 있었던 한국철도공사의 본사가 대전역 동광장의 철도공동사옥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이주하였다. 5. 그리고 2017년 7월 26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다. 6. 정부 대전청사에서 부급해 국가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다. 7. 정부청사 기관은 크게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1동은 남서쪽에, 2동은 남동쪽에, 3동은 북서쪽에, 4동은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7. 정부 대전청사는 청사 외곽에 8만여 평이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빌딩자동화 시스템, 사무자동화 시스템, 정보통신 시스템이 한 대의 IBS 컴퓨터 호스트가 관리하는 주요 정부청사 중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이다. 8. 가까운 거리에 대전광역시청, 신협중앙회 본부, 정부청사역이 위치해 있다. 9. 정부 대전청사의 파노라마 사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